3분 들어갔는데 3분 좀 짧을 거에요 10분에서 20분 걸릴 수도 있고요 짧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네요 비행기 찍히면 관광이 엄청 크긴 아닌데 올라가긴 올라갈 거에요 비행기 판매esen의 손을 좋아해서 채우는 거에요 500만원을 빼앗게 해서 와인 40폴덕인데? 와인도 좋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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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까지 가니? 오가디쉬요 아 이게 어렵겠는데? 일단 코코가 독점 들어가나요? 코코가 독점이 안돼? 코코가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코코가 독점 누구도 하는지 코코가 독점 누구도 하는지 코코가 독점 코코가 독점 코코가 독점 코코가 독점 코코가 독점 코코가 독점 아, 설마 전쟁? 노잇 오, 나이스 다음 턴이면 아 예 다음 턴 이면 포코아 하나 파 두개 개척자 뽑아서 보내주고요 여기도 개척자 뽑아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한 174가 됐고요 엄청 늦지는 않은데? 아니 오랫동안 좋았어요 모금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은 이미 이겼고 이미 이겨있고 아마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언제 게임이 끝나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도시를 먹었기 때문에 독점 효과 없이 사실 이 게임의 승리는 당락이 완성됐다고 봐도 됩니다 이집트와 콜롬비아를 제가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허 어허 끌려고 이게 억울해 에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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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호박석은 보통 독점이 되네? 호박석은 안 돼, 독점이 바다 자원은 독점 잘 안 돼 왜 너 독점이 돼? 꼭 피지나? 꼭 피지나? 꼭 피지나? 꼭 피지나? 호박석은? 근데 뭐야? 이제야? 호박석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양 자원은 분포가 굉장히 많아서 독점 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이건? 오ака 죽는다 짜증나 놔 응 이미 아니 59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좀 더 매트가 남았니? 너 매트 남았니? 이거 이기고 파인다. 이거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이기고 파인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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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툰 남편이 강이네? 어? 탁롱에 오.. 아.. 음악 3개네? 여기? 어? 인베기계 네.. 다음편에 코코아 개발하면은 관광 직종을 인한 퍼센트익스포이 올라왔죠. 공은 충분한거 같고.. 아 뭐야 아카데미가 필요없어.. 야 여기 개척자 왜케 많냐.. 아 모르겠네.. 공머리 도시 빌려다가 야만이한테 뺏견나봐 공머리 도시 공머리 도시 아 그러고보니 보존 찍었기 때문에 성벽이.. 공머리 도시 공머리 도시 공머리 도시 공머리 도시 어? 걱정 756% 카트사에 꽂아놔서 그럼 몇 프로냐? 타! 50% 통제 그래서 내가 걱정할 만한 거리가 없네요 후- 이제 차까지 터로하고 어떻게 성공해야 돼? 기본적으로 인하겠습 1.5% 오 잔다르크 그래도 광광이구나 이제 성격만 지어줍니다 곧 끝납니다 이제 hotel 6툰 남았다고 했는데 빨리 끝날거에요 아마 228에 170이면 됐죠? 1880 오케이 이제 Shift 센터만 눌러보겠습니다 게임이 109 턴에 끝나는거죠 이게 독점 모드가 있기 때문에 대륙을 석권하면 관광이 굉장히 빠르게 치솟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 정복으로 게임을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기본 관광이 꽤 높아요 이 문명 자체가 뭐야 탄 약탈당함 아 카라카 요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220밖에 안되는데 거진 1000%에 달하는 보정 때문에 어 코코가 깨져가지고 코코가 깨져가지고 코코가 깨져가지고 코코가 깨져가지고 코코가 깨져가지고 코코가 깨져가지고 게임이 110 턴에 영웅 모드나 독점 모드나 똑같이 게임을 상당히 빠르게 끝내주게 하기 때문에 어 지휘질 끌지 않고 게임을 초고속으로 끝내는 그런 플레이에 굉장히 적합하다는거 문화의 가치는 그 문화의 업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볼자는 똑같아요 그 업적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는지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당신의 영감을 통해 이룬 아름다움은 우리 문화를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문화 승리를 완료했죠 꼬꾼이관 수염을 깎는 것은 모든 순교자의 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악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건설한 특수지구 숫자 보면은 국력이 얼마 빠르게 치솟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 타이밍에 이렇게 확확 올라가는 물론 정복도 있는데 회색은 누구지 어 알렉산더가 생각보다 쎄구나 특수지구의 숫자가 국력의 숫자이기 때문에 국력의 그 표준이 기준이기 때문에 특수지구를 굉장히 많이 늘린다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과학, 문화, 신앙, 골드 뭐이지? 생산 이런 것들이 빠르게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특수지구를 어떻게 지을지를 고민을 하고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명에 맞는 특수지구를 우선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어나가는 이번에는 신성한길 그러니까 정글로부터 신앙을 받는 특수지구를 아니 아니 종교관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지를 지어주고 성지에서 인접버너스만큼 생산력을 주는 뭐냐 직업윤리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지 인접버너스를 늘려주는 카드를 찍어서 도시의 기초 생산력을 늘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 나갔어요 결국은 정글이 얼마 많고 숲이 얼마 많은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파트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에도 초반에 전사를 알뜰살뜰하게 모아가지고 그랑콜롬비아를 압박한 것도 컸구요 그래서 전투력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소나프와 스발랑키를 통해서 야만히들 처치하며 얻어낸 전사와 창병으로 부시를 하나를 거의 쉽게 먹어서 게임이 잘 풀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군사력이 높기 때문에 AI들이 저를 공격을 할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런 점으로 내정을 풀 내정을 돌려가지고 빠르게 게임을 끝낼 수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 하세요 전투 코끼리가 워낙에 강력했던 것도 포함해서요 아 근데 공격 후 이동이 가능한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로 마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